안녕하세요 겨울별입니다. 오늘은 레즈비언으로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대방의 의도가 차별을 하기 위해서 뱉은 말이든 아니든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이라고 해도 저희한테는 차별로 들릴 수 있고 조금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15가지만 추려서 모아봤어요. 우선 첫 번째, 누가 남자예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트랜스젠더가 아니에요. 저희는 둘 다 여자입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남자 역할이에요? 음, 저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출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어, 요즘 21세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가사일을 당연하게 하고 여자들도 맞벌이를 하는 시대인데 여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레즈비언 커플에게 왜 남자 역할을 찾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 레즈비언에 혹시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남자 역할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그게 왜 궁금하실까요? 세 번째,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쁜데 왜 레즈예요? 비슷한 발언으로 레즈같이 안 생겼는데 이런 거. 하, 레즈같이 생긴 게 뭘까요? 머리 짧아야 되고 뭐 그런 걸까요? 네 번째, 좋은 남자를 안 만나봐서 그런다. 아니면은 애인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자꾸 좋은 남자 빨리 만나라고 은연중에 막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어필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하, 진짜 신뢰되는 말이죠. 좋은 남자 안 만나봐서 그런다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이성애자 여성분한테도 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100번 양보해서 넘어간다고 치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 본인 어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좋은 남자를 막 소개시켜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인데 그건 저한테도 신뢰가 되지만 제 파트너한테도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이거든요. 오지랖이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신뢰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당신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 보기만 할 테니까 둘이 자는 거 보면 안 돼요? 관음증은 하루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병입니다. 빨리 가까운 정신과에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남자 안 필요하세요? 네 안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남자한테 상처 많이 받았나 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성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제 가정 환경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추행 같은 걸 당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저랑 비슷한 이런 환경에서 자라오신 여성분들이 한국과 일본에 엄청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성애자 여성분들이시거든요. 여덟 번째 너도 철 좀 들어야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교류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뭐 여중여고 나오신 분들 보면은 완전히 이제 레즈비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여자친구가 있었다거나 여자친구 비슷한 그런 유사 연애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잠깐 이제 여성을 사귄 전적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20대 30대가 되면서 남성분과 결혼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동성이자 레즈비언 분들에게 철이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바이오스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마음에 호기심에 그런 관계를 가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이랑 사귀고 결혼해서 정착하는 것만이 철이 든 거다, 성숙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친한 친구끼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제가 이제 호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친한 친구끼리 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레즈비언, 동성애자 커플들에 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차별 때문에 조금 확대해석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파트너고 여자친구인데 커플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막 친구다, 그냥 친한 친구 사이다, 동성 친구다 라고 정이 내려지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사기는 남자 여자 사이에서도 뭐 친구라고 그냥 쉽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이거는 제가 정말 차별 발언이라고는 정의를 조금 못 내리겠지만 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네, 그 다음 열 번째 아깝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보다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인데요. 제가 저도 그렇고 제 파트너, 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이제 레즈비언이 있다고 커밍아웃을 하면 아깝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성분도 그렇고 뭐 가끔 여성분도 그렇긴 한데 대부분, 99%는 남성분들이 뭐가 아까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아까운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거는 많이 불쾌했죠. 네,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한테도 신뢰가 되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총체적 난국, 총체적으로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 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어요. 저는 그런 편견 안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왜 굳이 굳이 저한테 어필을 하실까요? 뭐 저랑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괜찮은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 없어요. 저 레즈비언한테 편견 없어요. 저는 되게 오픈마인드인 사람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열 두 번째 저 레즈비언 친구 가지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는 말인데요. 저는 동물원의 동물이 아니잖아요. 저를 보고 친해지고 싶은 거랑 제가 레즈비언이라서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친구를 하고 싶다는 거는 조금 어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거든요. 호기심에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호기심이 제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열세번째 전 동성결혼 찬성해요. 네. 저도 이성애자들 결혼 찬성합니다. 열네번째 제 친구도 레즈비언인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어... 아니요. 그거 꼭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 제 친구도 박씨인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어? 제 친구도 대전에서 왔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 제 친구도 한국사람에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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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인간관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그래도 애는 가져야지 음... 결혼하신 분들도요 애를 그냥 낳고 기르시는 분들도 둘째는 언제 낳냐 셋째는 언제 낳냐 그래도 아들 낳아야지 그래도 딸 낳아야지 그래도 동생 만들어줘야지 이런 말 듣는 거 굉장히 불쾌하시죠? 저희도 불쾌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가 알아서 만들게요. 뭐 그 외에도 레즈비언이라 머리가 짧은가요? 아니면 레즈비언들은 다 이런가요? 레즈비언 일상생활에서 아는 방법 있을까요? 뭐 여러가지 말들을 듣는데 뭐 그쵸 아무래도 상호소수자니까 소수니까 조금 특이하고 달라 보일 수는 있겠는데 어... 저희도 다 같은 사람이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똑같이 영화 보러 가고 똑같이 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어... 똑같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냥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어... 저희가 소수기는 하지만 너무 먼 존재? 너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해주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대우한다기보다는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할 때 누가 올라타요? 그 얼굴에 애인이 있으세요? 하... 그러게요. 좋은 남자가 없어서 게이가 못 되셨나 봐요. 아...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곱게만 자라셨나 봐요. 축하드려요. 예, 아르신. 저도 이성애자들 편견 없어요.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아, 정말요? 이제 GBITQ 친구만 모으면 포켓몬 마스터 되시겠어요. 저도 이성애자들 결혼 반대는 안 할게요. 화이팅! 아, 제 친구도 이성애자인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저희는 낳을 수가 없어서 저희 몫까지 두 명, 세 명 낳아주세요. 감사합니다.